열어볼까요, 바로?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여기 켜니까. 근데 여기에 꼭 쓴 다음에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돼. 오케이. 없어, 이거 뒤에가 봐. 뒤에 다 보여. 이거 없어. 여기 불이 있던데, 그럼 한번 켜볼까요? 왼쪽, 왼쪽 있어. 위로, 위로. 이거는 뭔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에이, 설마. 여기는 뭐가, 내가 연기로 해 볼게. 이거 일단 혹시나 하니까 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유, 다 못 들어가요, 이거. 이거 진짜 내려오는 느낌인데? 이거 진짜 내려오는 느낌인데? 내려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면 돼. 형. 형 딱 거기 엘리베이터다, 이거 느낌이. 형 딱이에요. 거기 딱 옆에 잡으라는 거잖아. 에스칼레이터 뭐 이런 거 아니야? 형 앉아요, 앉으면 내려가 이제. 형 앉아요, 딱 그 옆에 봉 잡고. 여기? 진짜로? 형 그게 아니라 팍 내려가는 거 아니야? 형, 내가 볼 때 그거에 슝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열리면서 팍 떨어지는 거. 형 휴지 좀 한 번. 그렇지, 휴지를 돌려야 돼요. 휴지 좀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어? 휴지를 돌려야 돼요. 잠깐만, 나오지 마. 잠깐만, 나오지 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를 비우지 마. 야 사람 비켜. 아니 형 용기 낸다고 했잖아. 용기 낸다고 했잖아. 용기 낸다고 했잖아. 해야지 먼저 들어간다. 용기 낸다고 했잖아. 막 먹는 걸 알지. 형이. 형이. 용기 낸다고 했잖아. 단 게 없지, 단 게. 형 거기 앉아서 형. 아니다, 변기 안에 손넣으세요 형. 변기 안에 손넣으세요 형. 거기 앉아서 휴지를 풀려야 돼요. 거기 앉아서 휴지를 풀려야 돼요. 휴지를 빼봐야 되나? 앉아? 네, 앉아요 형. 대박, 대박. 진짜 바지를 내려야 되는 건가? 진짜 바지를 내려야 되는 건가? 난 휴지가 뭐가 있을 것 같아, 휴지. 어? 휴지, 휴지.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갈 것 같은데 내 어깨 괜찮을까? 그럼 좀 더, 좀 좁게 있어요. 형, 이렇게. 좀 더, 좀 더 웅크려야죠 형이. 좀 더, 좀 더 웅크려야죠 형이. 아우씨. 아니 휴지를 뽑아봐봐요 형. 어? 형, 휴지 이렇게 내리는 거다. 레바야, 레바! 휴지 이렇게 내리는 거다 레바야, 레바! 레바야, 레바. 휴지를 내려야 돼, 내려요. 아우씨. 아니 휴지를 뽑아봐봐요 형. 형, 그게 아니라 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일단 먼저 하고. 그치, 레바야, 레바. 그치, 레바야, 레바. 오, 레바야, 레바! 내리면 내려가는 거야? 우와, 대박이다. 내리고 있어야 돼, 윙 해야 돼, 윙 해야 돼. 내리고 있어야 돼, 윙 해야 돼. 와, 이거. 와, 이거 봤지? 와, 이거 봤지? 대박, 봤다니까.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박. 화장실만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 안에 누가 봐도 안전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긴데 왜 이렇게 바가 있지? 아, 저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어떻게 올라와? 한 명이 어떻게 올라와? 형 다시 올라와야 될 거 같아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형, 호동이 형. 한 명이 올려주고 한 명은 내리고. 한 명은 올려주고 한 명은 내리고 해야 돼요. 두 명 못할 거 같은데, 이거. 그래요? 형 혼자 타신 거만으로 일단 두 명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형 혼자 타신 거만으로 일단 두 명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형,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뭐 풀어야 되는데 숙제들이 많아. 숙제들이 많아? 어. 저부터 할게요. 네? 마주 봐, 마주 봐. 저부터 할게요. 마주 봐. 손 잡지 마, 손 잡지 마. 금방 가다, 근데. 금방 가. 어, 터미네이터 같아, 터미네이터. 아베베. 아빠와 아들 같기도 하고. 누가면 내려야 되잖아. 병재가 우리 중에서 제일 가벼우니까 계속 타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호동이 형이 내려고 병재 형이 타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타고?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제가 할게, 형님. 와, 신기하다, 진짜. 야, 이거 비교적이네. 일단 타세요, 다음 타자. 다음, 다음. 세 명 타면 될 거 같아. 될 거 같은데요?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아니, 안 앉아도 될 거 같아. 안 앉아도 될 거 같아. 안 앉는 게 더. 야, 엉덩이 주시면 엉덩이, 엉덩이 나다, 엉덩이 나다. 야, 엉덩이 주시면 엉덩이, 엉덩이 나다, 엉덩이 나다. 야, 동현이 엉덩이 난다. 야, 동현이 엉덩이 난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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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재야. 이거를 그냥 한 번 올리고 이거만 보내도 되지 않아? 그게 안 될 걸? 해봐 한 번. 내려, 내려, 내려. 이리 되네. 내려와요, 형. 이야, 이거 또 최촌단으로. 내 말이 맞았어, 역시. 내려갈 데가 여기 밖에 없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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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와,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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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남아 안 된다, 물 남아 안 된다. 물 남아 안 된다. 아, 쓰고.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 더 모일 때까지. 으아 아 기달리다. 열고 들어왔을땐 써야 해. 기달려 기달려. 기달려 기달려. 한 명 들어오면 쏴. 한 명 딱 들어오면 쏴. 한 명 들어오면 쏴. 오케이. 오케이.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달려. 좀만 더 기다려. 어 어. 어 어. 아니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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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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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벤지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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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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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한 명 가 한 명 가. 동이 형 동이 형 가요 동이 형. 괜찮아요. 파란 것들은 스모프야 뭐야. 하나 둘 둘. 안 넘으면 어디 갔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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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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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